논어 자장의 9번입니다. 자하 왈 자하가 말했다. 군자 유 삼변 군자는 세 가지 그 변함, 모습이 바뀌는 게 있다. 망 지 그를 바라보면 엄 연 아주 점잖다. 멀리서 보면 아주 점잖다. 즉 가까이 다가가면 즉, 지 야 온 가까이 다가가면 온화하다. 청 청 기 온 야 그 말을 들으면 려 청기었냐 려 이 여자가 문제군요. 가을 여자인데 그의 말을 들으면 그가 아주 열심히 수련을 해서 자신을 갈고 닦아서 아주 매끄럽고 좋은 소리를 낸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그가 나를 막 갈고 닦아주는 그런 괴롭고 내가 듣기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고 그런 말을 한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